확인하기 위해 병원을 찾았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갈아입으시고 의자에서 대기하실게요. 네. 검사에 앞서 진료복으로 갈아입는데 이 시간이 가장 걱정이 많아질 때죠. 맞아요. 좀 어떠세요? 병원에 오면 약간 걱정이 돼서 오긴 하지만 희망적으로 생각하세요. 긍정적으로 생각하세요. 아프면 어떡하죠, 어떡하죠. 이러면요, 이 몸이 다 알아가지고 더 아프게 만들어. 희망적이야, 좋아진 거야. 이렇게 긍정적으로 생각하세요. 그러면 좋아져요. 최근 들어 골반과 허리에 간헐적인 통증이 찾아왔다는 서로 용려. 보다 정확한 상태를 알아보기 위해 각종 검사를 진행하는데요. 그 결과는 어떨까요? 안녕하세요. 오래간만에 오셨는데요. 어떻게 지내세요? 일하고 뭐 지내죠, 밤낮 바쁘게. 뭐 불편하신 건 없으시고요? 걸을 때 불편하고 말하자면 불편하고 좀 이런 데가 좀 이렇게 하면 아프고. 내가 또 절을 가다가 올라가는 데 괜찮더라고. 그런데 내려오면서 콱 넘어졌는데 왈도 못하게 아픈 거예요. 그거 기부수하고 난 다음에 이렇게 걷는 게 그냥 그렇게 그냥 힘들더라고요. 말씀하시는 게요, 이게 좀 걱정스러운 게 좀 몇 가지가 있어요. 자꾸 뭐 내경식이 있으셨으니까 아무래도 좀 여기저기 조금 힘이 빠지고 이러는 게 있으시긴 한 것 같은데요. 선생님, 이 X-ray를 보면요. 내가 봐도 약간 휘인 것 같다. 네, 조금 휘었어요. 그다음에 여기 보면 그것보다 더 안 좋은 게 허리를 숙일 때 4번하고 5번 사이가 약간 어긋나는 듯한 모습을 보이거든요. 내가 약간 4번, 5번에 약간 협착증이 있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엉치에서부터 다리 쪽으로 저리고 당기는 증상은 자골신경통이라고 그러고 원인은 대부분은 허리에 있습니다. 허리에서 신경이 눌려서 생기고 제일 흔한 게 젊으신 분은 디스크가 흔하시고 연세가 드신 분들은 협착증이 심해요. 한국인의 삶을 고달프게 하는 병. 1위는 바로 허리 관련 질환인데요. 6년 사이 디스크 환자가 2배 증가했을 정도랍니다. 게다가 척추는 평생 크고 작은 충격과 체중을 지탱하기 때문에 노화의 가속화를 막기 위한 관리가 필수랍니다. 특히나 여자분들은요. 50이 넘어가면 호르몬 변화가 많이 생기기 때문에요. 뼈도 굉장히 약해지고 근육도 기하급수적으로 약해지기 때문에 더 쉽게 망가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항상 내 허리가 절대 괜찮다는 얘기가 제일 무서운 얘기야. 이게 무슨 아깝고 자식들 키우고 이런 생각도 하시지 말고 내 몸을 아끼시는 게 우선이라고 꼭 체크업을 하십시오 하는 거를 내가 하기 위해서 출연하는 겁니다. 이게 어르신들이 허리가 만성적으로 아프시니까 잘 안 오시려고 하시는데요. 허리에 문제가 있을 때 꼭 오셔야 되는 경우가 몇 가지 있어요. 대표적인 게 다리가 저리면 꼭 오셔야 돼요. 다리가 저리면 꼭 오셔야 되고 걸을 때 자꾸 앞으로 허리가 숙여지는 증상. 이거에서 더 진행을 하면 설거지 같은 거 하실 때 팔꿈치로 꼭 받치고 하셔야 되는 이런 게 있으면 확인해보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앞꿈치를 들고 이렇게 걷는 게 되면 일단 오케이. 뒤꿈치를 들고 걷는 게 되면 걸을 많이 걸어요, 집에서요. 오케이. 이게 심해지면 어느 순간 이게 잘 안 돼요. 그러면 바로 오셔야 돼요. 앞, 뒤꿈치 들고 걷는 자세가 불가능하다면 척추 건강이 무너져 하체 근력이 저하된 상태일 수 있답니다. 만약 이 증상이 나타난다면 주저 말고 당장 병원 진료를 받아야 한답니다. 시기를 놓치면 삶의 질을 떨어뜨리는 끔찍한 통증을 겪게 될 수 있기 때문인데요.